머리 선물 우리 다음 업무 이런 거 있잖아 뭐? 언니! 언니 티예요? 혹시? 언니 티예요? 언니 무슨 티예요? 나 알프야 아직 하지 마요 언니 티잖아요 난 티 미안해 여기까지 야 너 잘한다 나 좀 잘했다 이거는 솔직히 혼날 구석이 없어 피니님이 하라는 단어 아니 피니님이 제일 그리고 피니님이 말하라고 한 단어를 말 안했잖아 난 그러면 충분하다 다 해보자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스위트야? 우린 스위트 티 스위트 알러뷰 다른 미안하세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요 우리 아직까지 멀었어 그래도 우리 10월에 컴백하니까 어떻게 알았지? 근데 우리 그 전에 우리 팬콕도 있어 티라미소캐 티라미소캐 너무 원리듬 이상한데? 티라미소캐 티는 슈퍼 맞는데요 수민 언니의 긴 머리가 그리워요 긴 머리? 나 긴데 머리 지금 다음 컴퓨터는 무슨 머리 하시나요? 저요? 저 무슨 머리 할까요? 저 무슨 머리 할까요? 저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머리 할게요 쇼컵 죄송하지만 앞머리 까주세요 금발은 빠이빠이합니다 여러분 저 앞머리 할까요? 까줘요 나 간자윤보 안 깝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금발 빠이빠이한 간자윤보 나 금발 하고 싶어 해도 해 내 다음 앨범 선생님이랑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돕는거 그래 너가 돕는데 내가 금발 하면 좀 그렇잖아 난 상관없어 스포해 아까 했어요 저희 아까 돌려보기 하시면 뭔가 나와있어 야 넌 너무 냉정피 아니야 진짜 ISTJ 뭔가 냉기 저희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하면 안돼 냉정피 맞아 한 번 더 하면 둘 다 해 스포? 스포? 제일 생각하고 싶긴 했는데 왜요?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됐어 이제 섹시 포즈 둘이 하트 만들어 달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계속 슈퍼하고 있을 것 같아 안돼 네 피디님께서 벌써 슈퍼하셔가지고 하는데 슈퍼는요? 슈퍼요? 네 아 이 한 소절만 불러도 돼요? 네 그 후렴구에 이 한 소절 아 아 네네 피디님 저희는 몰라요 이거 하나 하면 네 한 소절만 할게요 네 어차피 스쿨트로 모를 테니까 네네 따 좋습니다 좋습니다 피디님 좀만 정확하게 하면 따 에요 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따 이건가요? 네 네 네 밴딩이 좀 있긴 해요 아 여기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저부터 이렇게까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애들이 스쿨 엄청 했어 저는 안 했어요 나도 안 했어 뭘 안 해 봤어요? 다 봤는데 안 했는데 안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끝